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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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DDR3에서 DDR4로 교체했던 지난 2014년부터 15년, 2년간 매출액은 68% 성장했고요. 주가는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도 영업익은 지난해보다 97% 성장하면서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만큼의 주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DDR5 관련주부터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와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부터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투톱이 추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추락세가 이어질지, 더 반등의 기회가 나올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저희 반도체가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정말 온도가 차가웠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모근스테이의 안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 강탈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론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30% 이상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 3대 DRAM 업체들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좋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실적이나 3분기까지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DRAM 현물 가격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DRAM 고정거래까지 보통 공급 계약을 맺는 그 가격보다 현물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도 업황이 꺾였던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결국 이제 꺾였다. 지금 실적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4분기 내년까지 좀 이제 DRAM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좀 리스크 관리로 외국인들이 삼성인제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규모 좀 순매도를 좀 펼친 상황인데 사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던진 게 제가 그 계산해보니까 7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삼성인제와 SK하이닉스 두 개를 합친 게 얼마냐면 7.5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 빼면 산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판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를 팔아버린 거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냥 이제 내년,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오팡이 꺾인다. 이런 이제 우려감인데. 물론 이제 다른 또 전문기관에서는 또 일부 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모건스테니의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도에 또 이런 안 좋았던 걸 맞춘 적이 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파급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지난주 증시를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 모건스테니 보고서 하나에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좀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시각이 있는지 좀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모건스테니의 부정적 보고서를 이제 촉발했던 게 사실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전문 언론인데 IT 가격을 예측한 데인데요. 4분기 PC 디램 가격이 이제 5% 하락할 거다. 이런 좀 전망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었고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또 반대 의견인 게 서버 디램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PC용 디램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서버용 디램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시장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서버용 디램 가격 여전히 좋고 수요도 좀 충분하고 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공급사죠. 공급사가 지금 재고가 1주에서 2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서버를 이제 공급받는 서버용 디램을 공급받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재고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업체들이 야 우리 재고 많은데 너네는 좀 부족해도 좀 나중에 받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나가서 가격을 좀 가격을 좀 더 싸게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력을 발휘해버리면 서버용 디램 가격은 지금은 높지만 이제 1, 2분기 후에는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용 디램 가지고 있는 이쪽 수요처의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거 없는데 4분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이걸 뭐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예측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꺾인다는 예측들이 더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인제나 하이닉스 주가가 좀 지난주에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눌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업황에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는 공통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한 번에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이 주기가 너무 짧아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제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 도대체 반도체 사이클 누가 얘기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에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슈퍼사이클은 제목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논리가 결국 이제 디램 쪽에서 특히 이제 디램이 공급이 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디램 대신에 이 CIS라고 이미지 센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그걸로 공정을 전환하면서 좀 굉장히 좋은 어떤 슈퍼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쏙 들어가 버렸죠. 사실은 쏙 들어가고 이제는 공급가행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가행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요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PC가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11개 분기 동안 상승을 하고요. 보통 6개 분기 하락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패턴인데 그래서 되게 길어요. 상승과 하락이 좀 긴 편인데 이번에는 지금 최근에 상승 사이클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이제 3분기까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작년 3분기부터니까 한 4개, 5개 분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상승 사이클이 보통 11개 분기니까 되게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폭도 짧아지고 그리고 디랜 가격도 굉장히 2018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확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런데 산이 높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이렇게 진폭도 짧고 거기다 기간도 좀 짧은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1년, 2년의 장기 불황이 아니라 굉장히 좀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이 기간이나 진폭이 짧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혹시라도 삼성,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2018년도는 거의 1년 이상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그 정도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정말 사이클이 짧아진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짧아진 만큼 반등의 시기도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차라리 받아들이는 것도 투자자분들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4분기부터 우려하던 대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기에 DDR5의 전환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DDR5가 나오면 좋죠. 왜냐하면 교체 수요가 생기니까 내년에 또 사파이어 레피드라고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요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4분기인데 다만 이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최근 3거래일 동안 반도체 시가총액이 43조 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22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아예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4분기 디랜 가격 하락 또 내년 초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미 다 충분히 저는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4분기의 가격이 진짜로 예상한 대로 떨어져도 예상한 만큼 떨어지면요.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덜 빠지거나 생각보다 좀 하락폭이 완만하면 주가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어떤 가격 하락은 이미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년 2분기인데 2분기는 서로 의견이 달라요. 오른다는 분도 계시고 전문가 분 중에 또 아니다, 못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4분기가 되면 내년 2분기에 대한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4분기 정도 좀 돼봐야 내년 전망이 나오는데 안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4분기 가격 하락은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4분기가 반도체주에게는 좀 변곡점 같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가 또 4분기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4분기의 변동성이 저는 위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는 좀 사실 지금 이게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나오려면 뭔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9월까지는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4분기에는 아래쪽으로의 변동성보다 위쪽인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반등할 시기가 저는 4분기라고 보고 있어서 한 9월 중순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9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씩은 회복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메모리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온 거지 파운드리 쪽은 계속 견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 좀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파운드리 쪽은 당연히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 수율이라고 그러죠. 보통 10개 만들면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느냐 그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20%밖에 안 됐다가 최근에 50, 60%까지 늘어났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메모리 또 이쪽 후공정 관련한 파운드리 이쪽 시장은 좀 계속해서 그러니까 메모리와는 별개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 또 특히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코미코라든가 아니면 후공정 업체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같이 이런 특화된 기업들은 메모리 쪽에 좀 업황이 다운되더라도 뭔가 차별화된 성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좀 잘 가려서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된다라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좋다라면 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포트폴리오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스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